그게 아니라 오늘은 킹받는 날 킹받는 날 그리고 또 요즘은 또 워킹 에너지로 워킹 에너지로 오늘 이제 디데이의 날인데 오늘 어떻게 될지 마지막 본회의 20일 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게 되고 최수근 상명 순직 사건 관련된 특검법 이제 표결을 하게 된 제 의견을 하게 되는데 킹진혜 의원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5명이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찬성별을 던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더 나올 수 있을까요? 얼마나? 일단은 기대해 볼 거는 참석 안 하는 사람들이죠. 참석 안 하는 사람들이 만약 20명이 나온다? 2명 나온다 그러면 충분히 이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그건 안 될 것 같고 저는 지금 기대하는 장면이 아마 오늘 몇 가지의 관전 포인트가 있을 겁니다. 결과 자체보다도 관전 포인트가 이제 첫째는 이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게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이제 좌석에 앉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와서. 뒤에 가서 기표소에 가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투표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른바 간표 요인들 이렇게 해놓고 이제 일어나서 저기 뒤에 가서 줄을 섭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 의원들과 야당 의원들이 이제 가서 서서 투표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까지도 일단 국힘에서의 전략은 뭐냐 하면 일단은 전원 참석한다. 전원 참석한다. 그래서 재석을 하면 일단 모수는 확보한다. 확보하죠. 이렇게 한다는 게. 3분의 2가 되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서는 투표에는 참석을 안 한다 아니에요. 그런데 그중에 5명이 투표를 하겠다고 했어요. 일어서 가겠죠. 일어서 가겠죠. 어떻게 할 거야. 막을까. 막을까. 그럼 막아요. 오늘 지금 의결하는 날이. 오늘 의총 하겠다거든요. 의총에서 당론으로 정했겠다고 그러는데. 징계는 하겠다는 소리 지금 못해요. 못하죠. 그렇게 되면 이제 엄청나게 반발이 생길 겁니다. 그럼 그 5명이 일어나는 게 처음부터 민주당 의원들하고 섞여서 가지 않을 거예요. 민주당 의원들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일어서서 갈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어떡할 거야. 아무것도 못해요. 국힘. 아니 그런데 국힘 의원들이 앞에 와서. 막아요. 본 회의장에서는 국회의원들 아니면 못 있습니다. 의장이 만약 직권으로 질서 유지를 위해서 부르지 않는 한은. 들어올 수가 없죠. 의원들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국힘 의원들이 그동안 그 사람들 자리에 가서. 김웅 김근태 유희동 최재형 또 하나 누구지. 누구죠 한 명이. 또 하나 갑자기 누구지. 갑자기 더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다섯 명입니다. 네 다섯 명.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잘해가지고 둘러싸고 뭐. 얘기하겠죠. 저거 뭐하고 뭐 이러고. 그 꼴도 웃길 거야. 그렇죠. 다 방송이 될 거예요. 방송이 다 됩니다. 그럼요. 그 장면 자체가. 그러니까 그 꼴도.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드디어 이제 다 저기 해서 두리번 두리번 거리다가 이제 제가 일어나서 나갑니다. 막을 거야 어떡할 거야. 못 막아요. 그런데 팔이라도 잡을까. 그러면 원래 또 선진화법에 위반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만약 투표 방해면은 그거는 바로 저거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그 분위기에 이끌려서 거기에서 또 양심적인 사람들. 의원들 몇 사람이 일어나서 갈 수가 있어요.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게 벌어진다 그러면 막 저 위에 방청석에서. 박수치고. 우리 뭐 해병대. 그렇죠. 그러면 좌중을 조용히 해 주십시오. 이제 의장은 막 그러겠죠. 저는 그다음에. 그래서 첫 번째. 이 사람들이 일어나서 갈 것인가. 갈 때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냐. 따라가는 사람이 있을 것인가. 그럴 수 있죠. 그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 제일 제일 흥미로운 장면이 뭐냐 하면은. 이게 지금 국회 이른바 사무초에서도 이런 일이 초유의 일이기 때문에. 이럴 때 재해석은 했으나 거기에 앉아있어. 투표는 안 해. 투표는 안 했어. 그건 다 나타나 있어. 그걸 못으로 볼 거냐 말 거냐. 그거 못으로는 볼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봐야 하냐면 투표 종료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언제 투표를 종료할지. 종료하느냐. 그러면 이제 그때 의장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투표를 종료합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자 합니다. 바깥에 오신 분 혹시 투표 안 하신 분은 투표해 주십시오. 이 얘기가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안 일어나면은. 투표를 종료를 할 거냐 말 거냐. 그거 안 하고 대치 상황. 그러니까 오늘 우리 최 교수님은 여기서 밤샐 수도 있는 거야. 계속 대치 상황을 방송을 해야 되는군요. 대치 상황을 해가지고. 그러면 어떡할 거야. 거기서 앉혀놓고. 백 몇 명이죠. 113명인가. 거기 앉아있을 거거든. 그렇게 하고서 우리는 그냥 바깥에서 온갖 쪽에서 김진표 의장은 투표 종료시키지 마라. 저 사람 투표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려라. 기다려라.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생각을 못 했어요. 그러니까 그럴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충분히 가능한 거죠. 그런데 그때 이제 물론 원내대표가. 충영원 원내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투표도 안 합니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겠지만. 그런데 그것도 웃기는 거지. 그건 왜냐하면 한 사람 한 사람 확인해야 되는 거야. 투표할 의사가 없는 건지 아닌 건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확인해야죠. 버티고 앉아있으면. 아니면 거기 앉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갈 수도 없어. 그잖아요. 재석 투표 저거 해놓고. 재석만 해놓고 나가게 할 수도 있긴 있겠구나. 그런데 그게 못으로 들어가나요? 투표를 안 하고 앉아있어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못으로는 들어갑니다. 그런 경우는 많이 있어요.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맨 처음에 와가지고 재석 투표를 누르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기권으로 되는 거야. 맨 처음에 오자마자 재석을 누르는 거기 때문에. 맨날 그렇게 하고 3분만 있다가 나가는 게 그게 오늘 아니에요. 지역구 행사 나가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그거는 재석으로 봐주거든요. 봐주는 거니까 재석의 못으로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그냥 짧게 끝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하면 한 30분이면 투표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검표하고 난 다음에 한 시간 안에 끝나는데. 이게 좀 길게 갈 수도 있고. 아마 이제 전반기에 찬반 얘기도 상당히 있을 거예요. 아마 찬반 나오지 않겠어요. 적어도 3개 정도씩은 나오겠죠. 3사람 정도는. 거기서 한 또 30분 지나갈 테고. 오늘 자라만. 시간이 오래 걸리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오늘 김진표 국회의장의 의장 실력을 한번 보자. 가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초유의 일이고. 오늘 마지막이잖아요.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김진표 의장이 마지막 아닙니까? 아니죠. 내일까지도 갈 수 있다. 내일이 끝나는 거니까. 지금 이제 또 하나의 지금 몇 가지가 있는 게. 관전 포인트가. 물론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제의. 이게 제일 중요한 거지만. 사실 8개의 민생법안이 있는데. 또 있죠. 그게 오늘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상적을 할지 안 할지. 그거하고. 그 다음에는 지금 가장 뜨거운 감자가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가 연금개혁법. 연금개혁이죠. 맞습니다. 연금개혁법을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다 받았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연금개혁은 두 가지. 그러니까 이른바 모수 개혁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는 구조개혁하는 거. 구조개혁이죠. 원래 사실은 이거는 또 다른 이슈인데. 연금개혁은 굉장히 복잡한 이슈고. 이게 이제 이런 거예요. 구조개혁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국민연금하고 기초연금이 따로 나가잖아요. 이걸 합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운영관리는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 연금관리위원회는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그다음에 세부적인 디자인은 어떻게 할 거야. 이런 건데 이거는 사실은 기술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전문가들이. 전문가들이. 왜냐하면 일반 국민들 참 알기가 어렵고. 전문가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대안들을 놓고 해야 되는 건데. 모수는 이건 뭐냐면 우리 생활하고 국민들의 생활하고 아주 직결되는 부분이에요. 얼마 내고 얼마 받느냐. 내가 얼마 내고 얼마 받느냐. 그걸 단순하게. 그러니까 우리 그래서 그 얘기가 그동안 계속해서 나왔다가. 그렇죠. 국민의힘에서는 50% 내고 그다음에 작게 받자. 그랬죠. 그랬죠. 그래서 43% 하자. 그랬는데 이제 이쪽에서는 50%까지. 그렇죠. 44%까지.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45%까지 했는데 그걸 이제 43% 얘기를 하니까. 중간에서 44%로. 하자. 왜냐하면 이 모수는 합의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얼마 내고 얼마 받느냐라고 하는 거니까. 민감하죠. 그런데 이게 17년 만에 오는 기회거든요. 기회죠. 17년이니까 이게 뭐냐 하면 박근혜. 박근혜가 아니라 맞네. 박근혜. 아니 아니야 이명박 박근혜. 그다음에 문재인까지. 그다음에 지금 2년. 지난해에는 17년 동안 못한 겁니다. 못하고 계속 들어왔어요. 노무현 정부 때 건드려놓고 그러고 난 때 못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김에 좀 해야 된다. 더군다나 지금 상당히 의견이 좁혀졌다. 그런데 이럴 때 해야 되는데. 아니 웃기는 정말 이럴 때 욕이 안 나오는 게 정말. 제가 오늘 제 썸네일의 제목은 뭐냐고. 뭐라고요. 양심 좀 있어봐라. 양심 좀 있어봐라. 썸네일. 김진애 TV 썸네일. 김진애 TV 썸네일. 뭐냐 양심. 아니 최희병 특검도. 최상경. 저는 여기서 최희병. 최해병. 네 맞습니다. 아니 그런데 연금개혁 같은 것도. 왜냐하면 지금 안 하겠다는 이유가 뭡니까. 본회의 열지 말자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최희병 재결 안 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해가지고 할까봐 그래서 하는 건데. 그래서 22대 국회에 가서 하자고 그러는 건데. 22대 국회에 가면 다시 연금개혁위원회 구성해야 돼요. 구성하는 데 한 몇 달 걸려. 그렇죠. 또 논의. 지금 이제 우리 지도부들 국회 지도부 뽑는 데 또 한 두 달 걸릴 겁니다. 이러고 하고 한 서너 달 걸려. 지난번에도 연금개혁위원회 처음에 만난 게 이거 봐라 최희병. 양심 좀 있어봐라. 아 정말. 김진애 팀. 그러니까 정말 연금개혁. 연금개혁도 그것 때문에 그러면서 뒤로 넘기자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네들 여태까지 기조도 저걸 하면서. 하고 싶긴 뭘 하고 싶어 국정에 하나도 관점도 없으면서. 그래서.